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체승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랑 삼성전기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현대 LG 굉장히 대형주 위주로 올라갔다가 눌림목이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형주를 짧게 보는 것보다도 좀 더 길게 봐야 되고 어떤 좀 이슈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다 해보시는게 좋기 때문에 좀 삼성전기도 같이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미리 내일 잡아 볼 만한 좀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많이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좀 많이 달아 주셔야지 저도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는건데 좀 댓글이 안달리면 좀 추천을 해드려도 되는건지 많은건지 이게 좀 아리까리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저랑 같이 좀 소통을 하시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이유가 있고 모멘텀이 살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너무 지금 뭐 조금 빠졌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좀 내려오면은 좀 새로 나도 삼성전자를 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내려왔을 때 눌림목에서 좀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삼성전기가 좀 최근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좀 금요일날 좀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또 거기서 지지점을 찾고 올라갈 힘을 비축을 하면은 충분히 올라가고 그러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겁니다 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5만 7천원 기다렸다가 매수 후 수익 수익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삼성 sds 이것도 수익이 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만 6천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8만 8천원까지 내리면서 좀 고점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라든지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실텐데 지금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여기서 좀 지지를 받고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만 봤을때도 뭐 뭐 이정도 떨어진걸로 여러분들 전혀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또 팔겠다 말겠다 이거를 논하기에는 삼성전자 좀 잡아둔 매수가 아까운 부분 아니면 위쪽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눌렸을때 아 비중을 더 추가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삼성전자의 경쟁사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tsmc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보시면 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이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tsmc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가 지난 4분기 사상 좀 최대 실적을 내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 썼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미국장에서 tsmc 가 좀 올라온게 이거 좀 그렇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tsmc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 랑 거래가 끊겼어요 그치만 최대 실적이 좀 나올 수 있었다 라고 보면은 웬만하면은 좀 tsmc 가 좀 같이 봐야 되요 삼성전자는 요 tsmc 주요 뭐 이 하웨이를 좀 잃었던 터라서 좀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거라고 좀 예상을 했는데 좀 미국의 제재로 tsmc 가 좀 9월 15일 날 좀 하이 랑 부터 거래를 끊기고 이제 4분기를 좀 맞았던 그 시점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좀 약이 됐다 화웨이의 공백을 메우려는 중국 제조사들의 좀 주문이 굉장히 몰렸기 때문에 스마트폰 제조사에 있는 뭐 이제 샤오미 샤오미 그리고 오포 그리고 뭐 비보 이런 좀 스마트폰 출하량을 늘리기 위해서 tsmc 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좀 프로세서 등 뭐 반도체 부분에 좀 주문을 경쟁력 넣은 것 넣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밖에 애플 컬컴 그 다음에 뭐 미디어택 이렇게 스마트폰 주문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랑 굉장히 좀 치열해요 이게 미세공정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 비중 자체도 크게 높아진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tsmc 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삼성전자도 좀 낙수 효과를 좀 떨어지는 거를 기대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기대를 뭐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삼성전자 서버 뭐 디램 아이고 이 디램 관련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좀 이심 작년 말부터 좀 서버 디램 밸류 체인 에서 좀 재고 수준이 좀 감소를 했고 수요차가 재고 숙조 축적을 제기했기 때문인데 전망치를 딱 따가서 놓고 보면 2020년 이후 4분기에서 10에서 18% 하락 이후에 2021년도 1분기에는 3에서 8% 상승이 하고 2분기에는 8에서 13% 그리고 3분기에는 10에서 15% 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좀 3분기 올해 3분기가 굉장히 좀 핵심 포인트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 상반기에만 서버 이 디램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2021년도 는 2021년도 는 상반기 하반기가 모두 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올해는 디램 때문에 서라도 좀 한번 더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1년도 상반기에 이사 하반기에도 좀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역 갈등에 좀 지속 이랑 일부 제품의 공급 부족으로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좀 재고 축적 강도가 좀 확대가 됐기 때문이고 좀 반도체 업종에서도 좀 파운드리 사업을 하는 tsmc 가 좀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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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삼성전자도 같이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만 삼성전자를 샀다 라고 해서 삼성전자만 파고 부는게 아니라 좀 세계 경쟁력을 갖춘 회사들을 같이 다 뜯어붙고 tsmc 아 tsmc 가 이래서 올라가는구나 이래서 내려가는구나 아 그럼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거를 다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미국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에다가는 맨날 맨날 브리핑을 해드려요 뭐 니콜라가 어떻게 상승이 됐고 뭐 수소 관련이니까 무엇을 잡고 무엇을 잡고 어떤거를 잡아야 된다 이런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방에 계신 분들은 좀 종목에 대해서 공부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되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서 같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무조건 많이 아는게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삼성전자라고만 해서 삼성전자만 볼 필요는 없다 대신 같이 묶여있는 것 그 주변 짜투리 것들 또 싹 다 봐야 되는데 나는 그걸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개월에 44만원에 뭐 30일 추가 총 3개월 정도가 되는데 지금 뭐 총 90일 이에요 하루에 4889원 꼬리 면은 여러분들 그냥 뭐 군것질 이라든지 그런거 하지 마시고 그냥 주식 하시면서 편안하게 좀 재밌게 좀 이 부를 축적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는 주말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 안내전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그냥 딱 15분만 딱 받고 마감을 할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문의전화가 문의 문자가 오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마감 될 거 같아요 오늘 중에 마감 될 거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빨리 오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뭐 보시면은 뭐 시장이 빠지던 뭐 좋으면 더 많이 나고 빠지면 그냥 수익이 조금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리고 자 수익이 나고 있고 어려운 장인지 모르셨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 왜냐 지금 뭐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어려운건지 편한건지 자 이렇게 굉장히 힘든 구분하기가 힘든 오히려 시장이 좋은건가 라고 좀 착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장으로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눌렸을 때 들어가는 그 끼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만큼까지 뭐 분석을 해 드리는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삼성전기를 좀 여러분들 좀 분석을 해 드릴게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먹을 구간도 분명히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오일선을 이쁘게 타고 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지지대를 형성을 하는 모습이 한번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올라간다 라고 싶으면 그때 올라가고 만약에 지지대를 만들고 빠진다 라고 싶으면 접근을 안하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항상 무언가가 올라가면 내려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식으로 좀 만드는 차트 모양을 만드는 지지점을 찾는 올라가서 지지점을 찾는 모습 거기서 우리가 눌림목에서 들어가면 굉장히 좀 더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자 지금 뭐 재무적인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요 자 PBR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치 자체를 좀 2.8배로 좀 높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상단이 2.4배 에요 근데 우리는 좀 2.8배 까지도 높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영업적인 부분이 뭐 당연히 4분기 때는 좀 안좋았고 3분기 때 좋았다가 3분기보다 4분기는 좀 떨어졌는데 근데도 올해 1분기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왜 그게 좋아지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자 이 mlcc 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mlcc 를 조금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mlcc 같은 경우는 뭐 pcb 아이고 pcb 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 아니면은 뭐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에서도 좀 영의를 하고 있고 좀 이 mlcc 가 전기차와 좀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향후에 좀 먹거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재용 뭐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좀 확대를 하고 좀 키워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mlcc 관련해서는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뭐 사마 콘덴서도 있고 아이고 사마 콘덴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마 콘센터도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좀 삼성전기랑 차트적으로 봤을 때 유사성을 띄고 있죠 오일 선을 좀 타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 좀 그리고 좀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자 뭐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좀 고점에서 좀 이 박스를 만들고 있는 이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유심있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박스를 만들다가 좀 다시 한번 이슈를 받거나 좀 수급적인 부분을 받아서 한 번씩 또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올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좀 페이크 적인 부분 하나씩은 떨어뜨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올리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캐치를 하시는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한 3개월만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잡는 방법에 대해서만 좀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엔엑스 같은거 보면은 이렇게 수익이 여러분들 크게 나잖아요 크게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빨리 이런것들 오셔서 같이 먹어야죠 언제까지 혼자서 고통받고 외롭게 아 진짜 힘들다 이거를 내가 혼자 버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라리 방에서라도 같이 있었으면은 아 이거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실텐데 혼자서 뭘 버티겠다 뭐 하시기에는 조금 거시게 하겠죠 그래서 좀 mlcc 이런 관련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 삼성장기가 당연히 대장일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좀 이 mlcc 패키지판 어팡 모두가 지금 계속해서 양호하고 it 제품에 좀 고사양 고사양이 고사양과 좀 5g 이라는 새로운 기술 환경 안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 그리고 공급은 제한적이다 라고 보시면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고 제가 봤을때도 한 24만원 이상까지는 한번 그냥 시원하게 들어 올릴 수 있다 이 고점에서 이쪽 라인에서 좀 20만원 지지를 하면은 24만원 까지도 그냥 쭉 시원하게 들어 올릴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 삼성전기는 좀 새로운 이제는 환경 안에서 좀 좀 상위 업체들의 수의 강도가 굉장히 강한 지금 굉장히 강한 구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분기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좀 자 영업이익이 매출액 이라든지 영업적인 이익이 굉장히 그래도 이 컨센서스 좀 부합할 정도로 수치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3분기가 워낙 잘 나온거고 그거에 비해 뭐 떨어진다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lcc 패키지판 뭐 다 곤 건조하고 모듈도 남아 있어요 모멘텀 자체가 모듈 모멘텀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밸류에이션 밴드 산 상단 자체를 좀 초과를 해서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이슈 테마 다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물건을 샀을 때 우리가 수요는 한 수요 등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한적인 것은 물건 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뭐 야채 값 같은 경우에도 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에 수요는 증가를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야채 값이 올라가고 배추 값도 금 값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lmcc 관련주를 좀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좀 눌렸을 때 들어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내일 lmcc 관련주도 내일 좀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짓말 같죠 여러분들 다 다 큰 그림을 제가 다 그려 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제가 뭐 둔해 보이나요 자 이게 내일 mlcc 관련주도 진짜 들어갈 거에요 여러분들 제가 뭐 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내일 들어갈 예정 이고 좀 단타로 좀 들어갈 거를 여러분들한테 뭐 좀 찍어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댓글이 댓글을 보게 되면은 뭐 당연히 댓글 써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뭐 카카오 들고 가야지 뭐 리딩키 속속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 좀 댓글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댓글 써주신 분들은 무조건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 고점에 있어요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자고 고민입니다 뭐 고점이 있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카카오 고점이 있다고 왜 자꾸 영상에서도 고점에 그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영상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압타바이오 7만원대 20주 물려 저희는 수익내고 나왔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말씀 써주셔서 너무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그래도 뭐 이재명 관련주 관련해서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재명 중앙대 동문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은 이제 뭐 성남 창조경제 ceo 포럼 뭐 운영위원의 운영위원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부의장을 했다든지 좀 굉장히 좀 묶이는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일단 대표적으로 가장 좀 오리엔트를 좀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설명만 해 드릴게요 자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좀 상한가를 갖고 오리엔트가 왜 이제 좀 상한가를 가고 좀 지금은 좀 대장 노릇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오리엔트 시계에서 이재명 지사가 좀 소년공으로 근무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오리엔트가 좀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너무 많아요 뭐 헝지엘리트 뭐 교복 이슈도 있고 동신건설도 있고 뭐 이게 왜 동신건설이 왜 그건지도 말씀을 드리면은 경북 안동에 위치를 했고 해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역종 고향이 경북 안동이다 이런식으로 묶이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 자 그러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안궁약품을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회사 뭐 회장 전무 이사 모두 다 중앙대 출신 이에요 같은 동문이겠죠 중앙대 출신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눌렸을 때 우리가 좀 14,500원 이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눌렸을 때 좀 딱 들어가서 가서 먹고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모델 시장 자체 움직임 이라든지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라인은 이쪽 라인 14,5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렸을 때 좀 들어가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 템 아주 여러분들 공부하고 미리미리 보고 잡아 둬야 되요 이거 뭐 나중에는 되겠지 나중에는 되겠지 라고 하시면은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낙연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너무나도 봐야 돼요 홍정욱 황교안 너무나도 봐야 되는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뭐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엮이는지를 빨리빨리 공부를 하셔야 되요 저는 방에다가는 이 자료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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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들을 좀 방에다가는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좀 재미있게 좀 정치 테마주도 갈때는 시원하게 가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오리엔트 전공 슈프리마 슈프리마 hq 이런거는 제가 옛날부터 이재명 관련주로 이거 무조건 보셔야 된다 이거 무조건 끌고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드렸었는데 자 이것도 좀 정치 테마주를 박스권을 만들다가 또 이제 슬슬 서울시장 선고도 앞두고 있고 대선 관련해서도 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거를 여러분들 계속 준비를 하고 보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건 저쨌건 뭐 정치 테마주를 좀 안정적으로 먹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도 정치 테마주로 안정적으로 좀 시원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딱 그냥 띡 쉽게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다고 해서 잡아먹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벤트 하고 있을 때 좀 빨리 들어오시는게 좋고 15명 선착순으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또 댓글 안 달리면은 저 추천주 그냥 딱 대충 설명만 해드릴거에요 추천주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저랑 소통을 하시면서 좀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